그 사이 저는 여전히 찜통 텐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후 12시 텐트 속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명상을 해야지. 죽다고 명상을 해야지. 야. 드디어 참가자들이 캠핑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몰래 숨어던 텐트의 주인공도 보입니다. 20팀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팀 이름이 적힌 텐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착한 먹거리 캠프의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숨어있는 텐트 쪽으로 참가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러세요. 어머나 우리 방에 계셨어. 어머나 어머나. 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정말 정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안에서 기다리느라고 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최고다. 너무 멋있어. 반갑습니다. 시대교구 좋아하셔서 여기 계신 거예요? 네. 더 멋지다. 여기 계셔서 어떡해. 한증했어요. 나가도 되죠. 제가 웃음 좀 들어보려고요. 우리가 제일 젊더라고요. 한이 온. 너무 고생하셨다. 납시 오셨어. 납시 오셨어.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어떡해.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서 이 정도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따 뵙게. 네. 땀이야. 반갑습니다. 소프라이즈한다고 저 안에 30분 동안 있어가지고. 반캔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돼 안 돼. 대표로. 그럼 안 돼. 저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형님께서는. 뜨거운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는 사이. 백짬뽕팀은 갑자기 오순해졌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 이렇게 손 들으세요. PD님. PD님 들어가야지. 기념사진 찍어야지 기념사진. 어디요. 애 떨어진다. 애 떨어진다. 애 떨어진다. PD님. 저렇게 뛰셔도 될지 걱정입니다. 연예인을 기다리는 모습 같아요. 많이는 연예인 아닙니까. 많이는 연예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 한 장만 해주세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네. 꼭 드세요. 몇 개월이에요. 9개월. 네. 9개월이요. 기다리다 9개월까지 했어요. 10개월이면 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괜찮으세요. 네. 좋으시죠 뭐.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미국도 갔다 와야 된다 해서. 강원도까지 왔어요. 오늘 이틀 동안 좋은 음식 먹고 하면 훨씬 더 튼튼하고 똑똑한 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뵐게요. 네. 이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 초가 예정일이라는 짬뽕팀 부부 순산하시길 기도합니다.